조선 궁중비사. 산파에서 경관, 약방기생까지 만능 해결사로 늦둥가는 첫 후보였던 의녀. 의녀의 기본 임무는 간병이며 부인들을 상대로 진맥과 시침을 하고 출산을 돕는 조산원 역할도 했지만 약을 직접 처방할 수는 없었고 반드시 남성 의원을 통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의녀는 부인병에 한해서 어느정도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대부분은 병자를 간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의녀가 의료와 관련된 일만 한 것은 아니었는데 중종 38년인 1543년 2월 10일에 도적이 발생하는 원인과 야간순시에 관해 올린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종실록 100권. 중종 38년 2월 10일 값인 두 번째 기사. 1543년명 가정 22년. 임권신광한 김공석 등이 도적의 발생 원인과 야간순실을 아뢰다. 병조판서 임권. 형조판서 신광한. 포도대장 김공석 등이 함께 의논하여 포도 절목을 마련한 단자에 도적은 빈공한 데서 발생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혹 사족의 자제와 무리한 서월의 무리들이 도박을 어부로 삼고 음탕한 여인들과 날마다 놀아나면서 처음에는 부모의 재산을 도둑질하여 그 비용으로 쓰다가 이 짓을 계속하다 보면 도적질로 방법을 바꾸어 마침내 도당을 조성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중의의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철저히 체포하여 힐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도적이 사족의 집에 숨어있으면 먼저 아르고 나서 잡는 것이 예사인데 개품하느라 왕래하는 즈음에 도망하여 달아날 패단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군사로 그 집을 포위해놓고 부인은 피하여 숨기하고서 체포한 뒤에 포착 여부를 개달하게 하소서 또 도적이 부인의 차림으로 위장하고 숨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니 은녀를 시켜 부인의 면모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도적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평상시 무리배들이 혹 종진이나 유생이라 칭하고 어두운 밤에 횡행하면서 남의 재물을 겁탈하는 자들이 자문 많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철저히 색출하여 끝까지 심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글에서 보듯이 은녀들은 여성 경관 역할도 했으며 조선시대에는 과하고 사치스러운 혼술을 국가에서 금했는데 왕실 척족들의 혼인은 유달리 예물이 지나쳤습니다. 이런 사건이 보고되면 부인들의 방을 조사해야 했는데 함부로 사내들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은녀들이 대신 처리했습니다. 또한 종친 중에 어머니나 부인의 병을 핑계삼아 왕족의 교육을 맡은 관청인 종학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녀들을 종친의 집으로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여성의 몸수색도 은녀들의 몫으로 그 과정에서 맥을 짚어 임신 여부를 판별하기도 했는데 여성 죄수가 임신하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형 집행을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임신 중에 문초를 하면 임산부와 아이가 모두 죽을 수 있어 여성 죄수는 반드시 은녀들이 먼저 임신 여부를 판별했습니다. 죄를 지은 궁중의 여관들을 체포하고 이들에게 음식을 갖다주고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고하는 것도 은녀의 일이었지만 죄 지은 사람이 궁중의 나인이나 상궁이 아닌 비자라면 은녀가 시중을 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후궁이나 어린 왕자를 잡아들이는 일도 은녀가 했는데 광해군 시절에 영창대군을 끌어낸 사람들도 여관들이 아니라 바로 은녀들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왕비나 후궁의 무덤을 지키거나 한밤중 왕이 궁 바깥에서 거듭할 때 횃불을 들고 시중 들거나 후궁이 죽으면 재문을 읽는 등 은녀가 맡은 일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은녀는 약방기생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명칭은 연상군 시절의 해민서 은녀들을 연회에 동원하여 기생처럼 술을 따르게 하고 여응을 도두게 한 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때 은녀는 일반 기생보다 훨씬 상급으로 대접받아 기생재상이라고 불렸는데 연상군이 내쫓긴 뒤에도 은녀를 여악으로 쓰는 일이 잦았습니다. 중종 12년인 1517년 8월 25일 중종이 은녀를 사대부의 연회장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지시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중종실록 29권 중종 12년 8월 25일 무진 첫반지 기사 1517연명 정덕 12년 조참에서 신용계 등이 여악을 폐지하여 사습을 바로잡도록 바르다. 정원 임권이 아래길을 내정의 풍정에 대하여 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굳이 창기로 해야만 하겠습니까? 궁중의 여관이 스스로야 하고 요사한 천한 것들은 궁궐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또 은녀를 둔 까닭은 반드시 의술을 정하게 배워서 궁중과 사족의 집에서 약을 맡아보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근래 사대부의 연회에서 여악을 쓰지 않으므로 일제 은녀를 쓰니 의술을 배울 여가가 없습니다. 예조는 부지런히 검찰하여 성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이렇듯 은녀는 의술에 관련된 일뿐 아니라 온갖 잡다한 일들을 수행했고 때로는 은녀를 과도하게 동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상소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왕이 은녀에게 다른 일들을 시키지 말라고 명했으나 끝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으뜸가는 첩이 된 이녀 조선시대의 양반들은 은녀를 첩으로 삼는 것을 무척 선호했는데 은녀는 기본적으로 건강을 잘 돌보는 데다 침도 높고 안마도 잘했으며 한문도 알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미모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로 인물이 출중한 은녀는 양반들 사이에서 인기가 아주 높았는데 그런 은녀를 첩으로 얻으면 자랑스러워해서 은녀는 양반들에게는 첩 선호도 1순위였습니다. 은녀는 관청에 소속된 노비로 은녀를 첩으로 삼으려면 집안의 여종을 관비로 보내 빈자리를 채워야 했는데 그 경우 은녀는 양인 신분이 되었고 서출이지만 자식도 양인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은녀들은 양반의 첩이 되는 것을 최고의 행운으로 여긴 까닭의 은녀 중에는 양반과 몰래 사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종 15년인 1484년 5월 28일에 고원겸에 대한 사관의 다음 논평은 그런 세태를 잘 보여줍니다. 성종실록 166권 성종 15년 5월 28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1484년 명성화 20년 사헌부에 전지하여 감찰 고원겸을 석영하게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감찰 고원겸의 일은 10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서 오래되고 아득하여 밝히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논박하여 사람의 앞길을 막는다면 또한 애매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를 빨리 석영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고원겸이 젊었을 때 서학에 가서 글을 읽었는데 경인련의 유생들이 모여서 가요를 할 적에 비단을 모아 종류대로 제사에 두었었다. 고원겸이 하루는 틈을 타고 명주 여러 피를 훔쳐서 품속에 숨겼었는데 그것이 옷 밖으로 노출된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동료들은 그것을 보고도 차마 발사라지 못하고 살며시 웃기만 나였었다. 그와 가장 사이가 가까운 차가 고원겸의 집에 나가 그 말을 하니 고원겸이 이르기를 나에게 사통하는 의녀가 있어서 그에게 주려고 불의를 행하였으나 지금 만약 돌려보내면 반드시 날더러 정말 도둑이라고 할 것이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고 결국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고원겸의 아비고성경도 장제로 배출된 차이다. 하였다. 이 이야기에 사통하는 의녀가 있어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당시 의녀들은 고원겸 같은 젊은 선비가 몰래 만나며 사랑을 나누기에 알맞은 상대였습니다. 기녀처럼 무골적으로 술을 따르고 매춘을 일삼지 않지만 기녀 이상으로 양반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것입니다. 인자가 따로 없고 기녀처럼 돈 때문에 몸을 팔지도 않고 은밀히 정을 통할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행여 의녀가 아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해도 세간에서는 별것 아닌 일로 치부하니 사다리 날 염려도 없다는 게 당시 양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 정말 마음에 들면 집안에 여종 한 명을 관비로 바치고 의녀를 처부로 들이면 됐으니 양반과 의녀의 미래는 서로에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인물이 출중한 의녀는 왕족과 연애하기도 했는데 세종의 아들 평원대군과 사랑에 빠진 백이라는 여인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의녀 백인은 평원대군이 19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이사평과 사랑을 나누다 그의 첩으로 들어갔는데 이사평은 대마도 정벌을 이끈 이종무의 셋째 아들로 월계는 왕실의 외척이었습니다. 이사평이 백인을 첩으로 들였다는 소식을 들은 세종은 몹시 화를 냈는데 평원대군은 세종이 몹시 총애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좋아했던 여인이 공신의 자식이자 왕실과 사돈관계를 맺은 외척에 첩살이를 하고 있다니 세종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둘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결국 세종은 인척 간의 한 여인을 가까이 했으니 법도에 어긋난다는 명분을 들어 선공감의 정으로 있던 이사평을 파직해버렸습니다. 이사평도 백이를 첩으로 얻으면 파직당할 것이라고 예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백이를 취한 것을 보면 그녀가 절색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이 또한 이사평의 첩이 되면 세종의 미움을 살 것을 알았겠지만 그렇다고 죽은 평원대군만을 그리워하며 늙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사평의 첩이 되는 순간 관노신문에서 해방되고 기생 취급받는 은여일도 그만둘 수 있었고 자식을 낳으면 서출일지연정 천민의 서롬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은여들은 양반의 첩이 되길 원했습니다. 양반의 첩이 된 은여들은 대부분 직분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 자연히 외관 남자들을 많이 접할 수밖에 없어 곧잘 사달이 일어났습니다. 태종 13년인 1413년 4월 19일에 사원부에서 대사원 안성을 간통죄로 파직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태종 13년 4월 1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1413년명 영락 11년 사원부에서 간통의 죄로 대사원 안성을 파직시킬 것을 청하다 사원부에서 상소하여 대사원 안성의 직임을 파면하도록 청하였다. 안성은 일찍이 전라도에 봉사하여 완산기생 오코뱅을 사랑하다가 뒤에 경상도 관찰사가 됨에 불러다가 도내의 하만전사에 두고 부상을 당했어도 돌려보내지 아니하였다. 또 참지의 정무사가 되어서는 총재 이징의 첩인 미녀 약생을 간통하였는데 이징은 그를 잡고서도 일부러 모르는 채 하고 그에게 장을 때렸다. 또 그 모족을 간동한 까닭이었다. 안성은 본래 여색을 밝히는 인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경상도 관찰사로 발령이 나자 전라도에서 관직 생활을 하며 아끼던 기생 오코뱅을 경상도까지 데리고 갔을 정도였습니다. 부친상을 당했을 때도 오코뱅을 완산으로 돌려보내지 않아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3군부의 총재 이징의 첩이었던 은여 약생과 간통하다 이징에게 붙들려 매를 맞았습니다. 이징은 상대가 안성인 줄 알았지만 일부러 모른 채 하고 매만 때렸는데 세상에 알려줘봤자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사원부의 사실이 알려졌고 일개관리가 사원부의 수장인 대사원을 탄핵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조선시대 은여들은 원만한 결혼 생활이 어려웠는데 세간에서는 그들을 관기 버금가는 추잡한 여인들로 취급했고 그들 역시 정조관념이 약한 편이라 여염지 만악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은여들은 압이 없는 자식을 키우거나 재혼을 거듭하는 경우가 많았고 어쩌다 혼인에도 구박받거나 버림받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은여의 기구한 처지를 감안하면 그들이 양반의 첩이 되고 싶어 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조선공중비사는 산파에서 경관, 약방기생까지 만능 해결사로 으뜸가는 첩 후보였던 은여였습니다. 오늘 조선공중비사는 산파에서 경관, 약방기생까지 일상의 산파에서 경관을 제시합니다. 오늘 조선공중비사는 산파에서 경관, 약방기생까지 살을lli하여, 일상의 산파에서 경관, 약방기생까지 발식시키고 있습니다. 도aks if not, 실업 내는 인정에서, 요을지 공연으로 발식시키는 모든 지도의 신고와 신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맞춰 honorable཈습니다. 하지만 모든 Ira인들이 해왼되는 역할을 보면